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주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PST 패턴 분석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PST는 Physics Solving Training의 앞자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물리학 1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리학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학 문제를 푸는 방법. 얘네 둘을 순차적으로 배운 다음에 기출문제, N제,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바로 기출문제나 N제를 풀면 가끔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물리가 안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개념만 배웠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풀리진 않습니다. 풀릴 수 있도록 설계된 문제도 있어요. 빅킬러 문제라고 해서 개념을 묻는 문제들. 하지만 준킬러급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은 개념에서 배운 공식들이 어떤 순서로 적용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쓰고 그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념만 듣고서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속도도 느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제가 물리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걸 먼저 배운 다음에 기출문제, N제 이렇게 풀면 물리 문제가 풀리는 맛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이게 재미를 느끼다 보면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과목의 애착을 갖게 되고 고득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최대한 시행착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 PS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그 위치를 보면은 기초 듣고 바로 개념 들은 다음에 PST입니다. 이 PST는 초급편, 중급편, 상급편으로 돼 있는데 상급편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설명드릴 거는 초급편, 중급편인데요. 초급편, 기초편은 말이 기초라고 돼 있지만 사실 기초과정이라기보다는 준킬러급의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툴이 들어가 있고요. 중급편은요. 예전에 킬러라고 불렸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문제풀이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듣고 나서도 야, 이런 문제는 손도 못 대겠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게 잘게 쪼개서 분석해드리는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를 공부했을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노베이스라는 가정하에 노베이스에서 2등급으로 먼저 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도약을 하고 1등급에 도약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1등급을 유지하다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게 이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는 PST 기초편과 중급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등급이라 함은 20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에서 한 3개 정도 틀리는 수준을 말합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 틀리는 수준까지 올리는데 얘네 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PST를 안 듣고 나 그냥 기출문제 혼자 풀겠다 이래도 되지만 굉장히 힘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얘네들을 듣고 나면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2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실 필요 없이 빠른 길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교재는 기초편과 기초편 워크북 중급편과 중급편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워크북은 본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똑같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사용하는 문제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듣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개념만 묻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식이란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공식이 한 단계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쭉 풀이 과정이 나열되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복잡한 문제는 해설 강의를 봐도 이해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복잡해 보이냐면 구조분석을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어떤 발문이라든가 문제에서 준 정보라든가 그림 분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여기서 분석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야도 넓어지고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질 겁니다. 기초편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가속도운동 전반사 연력학 특수상대성이론 이게 준킬러거든요. 여러분 이 준킬러에서 문제를 틀리면 절대로 2등급이 될 수 없습니다. 2등급은요. 준킬러는 다 맞추고 킬러 파트에서 몇 개 틀려서 2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은 킬러도 다 맞춰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편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고 나면 내가 무시하지 못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기초편 이렇게 진행하고 중구편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기력 자기장 여러가지 대칭을 이용하는 툴이라든가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스프링, 마찰, 경사면 이런 데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문제풀이 툴을 하나하나 진짜 잘근잘근 쪼개서 입에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배우시고 나서 기초편과 중구편에서 중킬러와 어려운 문제풀이 능력까지 완성하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물리적인 감각이 조금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도 그냥 바로 1등급으로 도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PST까지만 듣고 그때부터 혼자서 그냥 문제 풀면서 사설모의고사도 풀고 기출문제도 풀고 N제도 풀고 하면서 그냥 혼자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평범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완수하고 나면 2등급까지는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서 내가 문제풀이 능력을 어느정도 배웠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PST 상급편은 PST 기초편과 중급편은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 상급편은 제가 만든 자작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작문제에서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죠. 기출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상급편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게 아니라 여기서 설명한 것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상급편에서는 약간 문제를 빠르게 푸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럼 무조건 기초편부터 중급편까지 순차적으로 들으시길 추천드리고 여기까지 완성하고 나면 1등급이 될 겁니다. 1등급이 되고 나면 이제 엔제나 모의고사 같은 문제집들을 풀면서 안정적인 1등급을 유지하다가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ST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냐면 내가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떤 파트에서 특히 내가 많이 틀렸었는데 그 파트 PST 보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이게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 PST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풀이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문제 풀이를 좀 잘하고 싶다. 개념은 이해했지만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진짜 이 PST를 통해서 한 단계 2등급 그 위에 1등급 이렇게 도약하고 싶다라는 학생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저는 PST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